진주 초장동은 신도심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입니다. 반면 교육 인프라나 문화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주시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요? 조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선 진주시 초장동. 지난 2010년 말 1만 3,700여 명이었던 인구는 2014년 말 2만 명을 찍었고 지난달엔 2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도심의 특성상 젊은 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교육 인프라나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동부지역에는 시립도서관이 없어 시내버스를 타고 2, 30분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연암도서관 가서 책 빌려 보고 있습니다. 진주의 시립도서관은 5곳. 서부지역의 서부도서관이 중부지역의 연암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평고동과 옥봉동, 하대동에 각각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인 마하 어린이 도서관만 있는데 이마저도 현재 건물이 매각돼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마하 도서관 없어졌다고 되게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들 어떻게 마하 도서관을 살려보자고 진주시가 초전동에 추진 중인 동부시립도서관은 동부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시는 모두 17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327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돼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이미 마쳤습니다. 이곳은 동부시립도서관이 건립될 부지입니다. 장제공원 구역인데 이렇게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르면 내년 3월 착공해 2022년 완공됩니다. 열람실과 영어도서관 등이 들어서는데 아파트 단지 주변임을 고려해 공동 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도서관과 공원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해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도서관 주변에 도시숲, 체육시설, 공원 등을 연계해서 공원시설이 조성되면 책과 함께하는 지식 습득의 장소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마음의 치유까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한편 진주시는 이와 별개로 가자동의 남부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1,422제곱미터에 역시 열람실과 영어도서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진주시 각 권역에 들어설 도서관들, 지역 간 문화적 균형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을 일상 속에 자리잡는 생활형 도서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사입니다.